호텔을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은 앞으로 최소 3년에서 4년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팩트처럼 말씀하시네요. 그냥 팩트죠 사실. 저희 은행이 이 빌딩에 빌려준 돈이 4천억입니다.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뱅커입니다. 건물이 빨리 완공됐으면 하는 시장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. 말이 돼야 뭘 하죠. 죄송합니다. 좀 늦었습니다. 김명길입니다. 두 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.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? 천억이요. 제가 투자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? 얼마나요? 천억 빚이니까 천억 해야죠. 조건은요? 호텔 지하에 작은 바를 하나 차리도록 도와주십시오. 호텔 맨 꼭대기 층에 작은 카지노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나중에 코로나 같은 게 다시 번지면 무료 격리 공간으로 열어주시면 합니다. 그래야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죠.